오히려 평소보다는 짧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정리가 확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감정들을 제가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은주님이랑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설레고 좋은데 너무 조심스럽고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느낌? 주연 님과 있을 때는 계속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고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주연 님이 확신을 주지는 않았었거든요.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를 모르겠어서. 그런데 내 감정에 왜 자꾸 궁금해해요? 본인의 감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오문현답이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냥 내 마음이 가는 쪽을 그냥 선택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편지를 주연 님에게 썼습니다. 진짜요! 나이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제발 통해라. 내가 더 떨려. 기도해야지. 끝사랑에게 마지막 고백 편지. 제일 중요한 순간인데 사실 편지 쓸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는데 김아 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유독 좀 다른 분에 비해서 누군가를 알아가고 그 사람의 호감을 느끼고 좀 그러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래도 여기서 나갔을 때는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노력. 더 늦기 전에 더 해보고 싶고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에 대한 노력. 사랑에 대한 노력. 아쉬움. 그리움. 그런 감정들. 그런데 굉장히 편한 기분이었어요. 다 보여줬으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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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정인이요.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지니 님을 떠올렸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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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wk해. Ну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곤 해 비오던 그 어느 날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보다 멈춰서 있던 지니 님이세요? 오래 기다렸다고 날 나그치지도 오히려 날 안아줬던 너 아직 너를 너를 그리워해 여전히 너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와 걷던 길목을 지나갈 때면 나는 고개를 떨구곤 해 안녕 그대 미안해 말아요 또 하나의 꿈인 거죠, 끝사람은? 이루지 못하고 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은 한결같아요 하지만 지니 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응원합니다 꼭 찾으시길요 파이팅 감사했어요 함께 있던 시간과 추억들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경희 경희 이번 기회에 제 감정편 제 마음 솔직한 걸 배웠으니까 용기를 냈으니까 이제 다시 한 번 꿈을 꿔보려고 해요 아쉽다 맞아요 다른 연애 프로그램은 사실 커플이 매칭되는 게 아무래도 주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몇 커플이 탄생하면 탁 이거는 선택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커플 매칭이 이게 중요한 거 그냥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 어쨌든 이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게 치료되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도 기쁘기도 한데 그 상처를 다시 한 번 같이 보게 되니까 또 슬퍼 마음이 전달이 돼서 꺼내야 되니까 그렇죠 나는 끝사랑이라 해서 사랑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지켜보러 나온 것 같아 지금 이 편지를 못 받았는데 거기 있었을 때 편지 못 받은 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맞아 불가분해지고 오히려 나가서 무엇인가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진짜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의 뒷모습이 나는 되게 초라할 거라고 생각했다 뒷모습 보는데 하나도 그래 보이죠 맞아요 응 응 응 제 마지막 고백 편지는 직진이었습니다, 계속 직진의 목적지는 전 연하님이었습니다 네, 우리 데이트 합시다 네, 손잡고 해요 손잡고 해요 이거 해야지 우리 시그니스 과연 받아줄까? 저였으면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르죠 충분히 저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강진애 님은 항상 저의 생각에서는 뭔가 엇갈림이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분의 편지를 못 알아본 부분 그런데 사진을 보는데 진희 님이랑 되게 많은 사진이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마음을 좀 몰라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 미안한 부분이 엄청 있는 거예요 생각의 정리를 좀 하게 되었고요 이제 마음의 결정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고민했고 제 결정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과연 받아줄까? 살리기도 하죠 마지막 고백 편지는 제가 진희 님의 마음을 못 알아준 또 너무 시간이 짧은 부분에 대한 상황 때문에 그냥 그 사람에게 뭔가의 미안한 감정으로 제 감정을 좀 숨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맞지 그래야 솔직한 거지 더 상처 주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저거 좀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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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사랑에 전하는 마지막 편지 안 오는 줄 알았네. 오늘은 진짜 데이트가 시작되는구나. 설렘과 기대감이 큰 하루. 종달리 멍에서 우리 제주 기록 사진들 이쁘다. 맛있는 거 뭐 비싼 거 먹자는 것도 아니고. 나의 소소한 행복을 이해해 주며. 졸리니까 막 말이 나오네. 피곤해 보인 내 모습에도 웃어주는 미소. 끝사랑체의 문을 여는 순간.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이별 앞에 보인 소녀 감정의 눈물.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를 느낀 진이가. 숙소를 떠날 때 마지막 인사 허그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뭔지 모를 여러 장 아쉬움에. 빠른 셔터 속도에. 나중이고. 나중이고. 2046 영화 대사. 사랑은 타이밍이다. 말 주변 글 솜씨는 없지만 내가 그 타이밍 한번 맞춰볼랍니다. 저는 편지에 썼는데. 여하튼 보지 못한 곳에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다니까 그런게 좀 많이 아쉬워요. 더. 더 할걸. 더 표현할걸. 더. 더 할걸. 뭐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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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 내 곁에 다가와 오늘 너 조금씩 내 맘도 너에게 빠져들어가 별처럼 밝게 빛나는 어둠 밤 밝게 비추는 너의 모습이 눈부셔 저는 늘 조금 주저주저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한 단계 이제 좀 깨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형준님, 편안하고 진솔되게 앞으로 계속 좀 알아보고 싶어요. 바보 같았던 게 처음에는 안 오실 수도 있겠다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내가 좀 많이 늦었구나. 그냥 좀 후회도 되고 좀 속상하기도 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발 오세요, 제발요. 아... 바람이 되어 그대 곁에 너무 강당해. 난 어떻게 해.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어떡해. 어떡해, 너무 강당해. 미쳤나 봐. 어머, 어떡해. 미쳤나 봐, 미쳤나 봐.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직도 두려운 건 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또 무서우면서도 막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르겠어요, 언제 또 내가 이런 감정을 또 가질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 어떡해,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요. 그래, 뜨거우신 분이야. 일단 가장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 추웠죠? 다시 말해, 추웠죠? 너무 추웠죠?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니, 이렇게 추운데. 그러니까요. 너무 추워. 어떡해. 진짜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말집에는 없어가지고. 아, 네. 일단 편지를 좀. 아, 진짜요? 네, 좀. 좀 써왔어요. 읽어주시려고요? 직접 읽어드립니다. 아, 진짜요? 우와. 왜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아... 편지를 좀 풍성하게. 풍성하게 씁니다. 써주시면 어떨까 싶었어요. 너무 무비건조하게. 새벽 내내? 어머, 빼곡가게. 다 멋있다. 있습니다. 네. 아... 긴장되는데? 은주 씨. 편지도 못 쓰지만 글씨도 잘 못 써서 은주 씨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숙소에 들어와 보니 은주 씨와의 추억의 사진들이 있네요. 벤치에 앉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는 사진이며 화방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진. 은주 씨를 너무 못 그려서 민망한 사진들. 카라반 여행 갔을 때 정말 황홀한 지는 노을을 보며 감격해서 웃었던 모습. 나도 모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를 진한 여운을 느꼈던 순간들. 마지막 데이트에서 멀리 보이는 녹차밭을 가라보며 행복해하셨던 모습이 생산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사실 은주 씨를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어릴 적에 나의 모습이 떠올라 좀 혼란스러웠을 때도 있었어요. 그 20대로 보이는 젊은 연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앞에 눈물이 맺었던 기억들. 누군가는 한 번쯤은 겪는 어릴 적 모습의 상처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나의 마음을 울리게 하더군요. 그래서 은주 씨를 만나면 만날수록 웃고는 있지만 점점 나도 모르게 아픈 기억들이 돼서랑 나를 힘들게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주 씨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싶어요. 어제 남 그늘에서 저에게 패러글라이딩 하고 싶다고 하셨죠? 시간 내면 같이 해요. 그리고 은주 씨와 앞으로 편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추워가지고.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나 계실지 상상도 못했네, 진짜. 진짜요? 네. 그럼 저도 편지를 읽어드려야 되나? 편지 있어요? 네. 그럼 주세요. 저도 읽어드릴게요. 저는 좀 평소에 잘 썼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진하지만. 평준님, 끝사랑 제 마지막 밤이네요. 캠핑, 노을진, 클리프, 화방에서의 그림, 옷 쇼핑, 글램핑에서의 일몰과 돌고래, LP 카페 등등 너무 많은 경험을 함께 했었네요. 참 좋았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기도 했었는데 점점 편안하고 진솔된 대화가 되면서 다름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을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네요. 그래서 피곤하실 텐데 푹 쉬시고 앞으로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원주들이에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만 하네요. 오늘도 또 감기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맨날 바람. 그러니까요. 차로 갈까요, 너네?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힘드셨죠? 아니요. 이게 날씨가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현지 추운데서 듣는데 왠지 모르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요? 나 이렇게 길게 쓴 거 처음에.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봤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이미지가 생각나게끔 길게 써서. 제가 진한 사랑에 대해서 느꼈던 어떤 두려움, 겁남 그런 것을 조금 형주님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은지 씨를 보고 나서 조금 생각이 좀 많이 변했어요. 좀 자꾸만 자꾸만 누나한테 또 호감이 가고. 그래서 조금만 저도 이렇게 좀 열린 세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진짜. 아, 좋다. 어, 이거 뭐예요? 꽃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뭐 따셨어요, 직접? 네. 잘 바랍니다. 네. 꽃다발. 가수 드렸어야 되는데. 와, 예쁘다. 이거 풀 향이 너무 가득해서 좋아요. 하여튼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개주 손 잡고 싶으니까. 이제 뭐 얘기해도 되겠네. 나이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 몇 년생이세요? 68년. 68? 네. 저는 75요. 75? 어르시네. 그러니까요. 뭐예요,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아, 그랬구나. 아무튼 뭐 다 그래서 좋으시고. 어디, 어디세요, 사시는 지역은? 저는 송수동입니다. 송수동에 사세요? 네. 연락처 따로 그냥 주세요, 여러분. 네.